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배달 대행업체가 배달 수수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배달 수수료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신 기자입니다.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되면서 배달업계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오늘부터는 파리바게트와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에서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해지면서 배달 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 일주일간 전체 주문 건수는 7월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부랴부랴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PC그룹은 파리바게트와 던킨, 베스킨라빈스와 에그슬럿 등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할리스커피 또한 딜리버리 히어로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확대 시행, 전국 102개 커피 빗매장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롯데리아 엔젤리노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와 GS25 등 편의점 업계도 자체 배달 앱을 선보이거나 서비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배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배달대행 업체에선 수수료 인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9일 배달대행 업체 생각대로는 노원지사의 배달거리 500m당 기본 수수료를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생각대로 측은 수수료 상승분 전액은 배달기사들의 몫이라며 동대문과 송파지사의 기본 수수료 또한 인상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생각대로를 시작으로 수도권 내 배달대행 업체들도 평균 500원에서 1천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달 수수료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배달대행 업체들은 주로 지자체 등 지역별로 운영돼 따로 본사에서 수수료 인상을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10년 동안 정체대연 수수료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이번 인상을 무조건적인 배달대행 업체들의 횡포로만은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로 역대급 호황을 맞은 국내 배달업계의 성장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